아..이건 뭐지? 아..이렇게 하면 비가 안오는건가 이제? 잠깐만..이거 거북이는 너무 귀여운데요? 아..오케이..이런식으로.. 이 위에 또 뭐가 숨어있는지를 잘 살펴봐야겠네요. 아..오케이..쟤를 먹어야 되는데.. 오케이..첫번째 빅플라워 코인 어..이건 어떻게 하지? 이렇게..이걸 하면은..이건 상관없는데 오..이거..이거..여기.. 어..어떻게 내려가지..? 이쪽으로..오케이오케이.. 오케이오케이..오케이..오케이.. 여기 뭐가 있으려나? 뭐가 없네요. 여기서 타고 가는 게 훨씬 낫겠다. 그쵸? 여기서 타고 가는 게 훨씬 낫겠다.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. 떨어져라. 세 번째 플라워 코인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. 코끼리. 이동하는 소나기는? 와우. 와우. 뭐지 이거? 조금 탐색을 또 해봐야겠습니다. 여기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.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? 오이 들어갈 수 있네요. 와우. 코끼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코끼리를 잃어버렸습니다. 근데 원더시드를 하나 더 얻어야 되는지. 또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. 밑에 또 뭐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. 그런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. 이쪽으로 따라 들어오라고? 너무 필요가 없지. 여기 있다. 찾았습니다. 오우. 이거 뭐야? 폭풍우. 폭풍우다. 폭풍우. 오우. 무서워. 이곳은 지금 먹을 필요 없고. 오우. 여기서. 하하하. 이걸 무적이죠. 안 돼! 별 먹어야 돼. 안 돼! 별을 먹고 싶었는데. 별을 잃어버렸어요. 버섯 먹어주고 별 여기 있다. 아니 방금 별 먹었는데. 별 또 먹어야 돼. 버섯. 버섯 나와라. 요렇게 그냥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. 요건가? 오예 버섯. 여기서는 요렇게. 오예 큰일 날뻔했네. 페이크가 숨어졌네요. 오예 아이링. 돌핀킥으로 빠르게. 그레이트 그레이트 원더풀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